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년 경력에 수면 전문의가 깨우친 인생 최고의 수면법입니다. 그래서 5시간만 자도 된다, 아침 5시에 일어나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5시간만 자고도 다음날 피곤하지 않은지 그리고 또 아침 5시에 일어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다 이러신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과학적으로 입증된 향기의 수면욨과 두 번째, 알람시계 없이 일어나는 방법 세 번째, 수명시간을 줄이는 규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쪽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향기의 수면 효과 향기에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을 돕는 향기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몇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음의 네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다음이죠. 다음의 네 가지 향기죠. 라벤더, 시더우드, 커피, 양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블루프의 개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 조건반사를 가지고 우리의 수면에 도움을 한번 얻어보자 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서는 잠만 자자. 침대 위에서는 스마트폰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침대 위에서는 오로지 잠만 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침대 위를 깨끗이 치우고 거기서 잠만 자는 겁니다. 그걸 아니고 딴 걸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침대 위에 누우면 자꾸 딴 짓을 해서 잠을 못 자게 된다라는 잠을 제때 잘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참 좋은데 침대 위에 누웠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온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제가 또 거기서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영상에서 따뜻한 허브차, 우유 이런 걸 드시거나 클래식이나 힐링 음악을 잔잔하게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향기 이런 걸 도움을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향기를 어떤 방향제라든지 어떤 향기를 내가 맡으면 내 수면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를 추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라벤더 두 번째 시더우두 시더우두는 이제 노속나무 또는 삼나무 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커피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저는 이제 라벤더하고 커피, 양파 이거 세 가지는 이제 알겠고 삼나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어떤 향인지는 분명히 맡았는데 제가 모르는 거겠죠. 어찌 됐든 간에 이 네 가지를 이제 방에 조금 놓으시면 잠잘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커피에 조금 의아하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 따르면은 이 책에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있는데 커피를 뭔가 마시는 거는 이제 카페인에 있어서 뭔가 도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커피의 향은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데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의 향을 맡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 찌꺼기를 카페에서 무료로 주죠. 뭐 지나가지시다 보면은 커피 찌꺼기 가져가라고 이제 아마 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화분에 거름으로 쓴다든지 뭐 냉장고에 방향제 이런 걸 쓰는데 그걸 예쁘게 방향제를 만들어가지고 뭐 침실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뭐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이런 커피 향을 맡을 수 있으니까 뭐 이용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76조 알람시계 없이 일어나는 방법 그러면 알람시계 없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어나고 싶은 시간을 머릿속에 강력히 되뇌기만 해도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같이 들리겠지만 실험을 통해 확실히 증명된 효과입니다. 실험에서는 피실험자 A에게 식이 없는 방에서 내일 6시에 알아서 일어나세요 라는 지령을 주고 잠을 자게 했습니다. 한편 피실험자 B에게는 조금 혹독한 실험일 수도 있지만 식이 없는 방에서 내일 9시에 알아서 일어나세요 라는 지령을 주고 잠자는 도중 6시에 깨웠습니다. 그리고 두 피실험자의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 과정을 살펴보았죠. 그 결과 피실험자 A는 6시 기상에 맞게 4시 30분 즈부터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며 몸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피실험자 B는 9시가 되어도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정체된 상태였죠. 왜냐하면 몸이 9시에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시에 깨웠을 때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어 몸이 갑자기 작동하게 되면서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부심피질이라는 호르몬이 있다는 걸 알면 되고요. 이거는 아마 경험을 한두 번씩이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는 날 이럴 날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학교 일찍 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약간 조금 그 다음날에 대한 설렘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저들로 눈이 떠진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해봤고 특히 군대에서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군대가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5시 5시 반에 일어나는데 5시 반? 5시 반 맞죠? 5시 반 6시인가? 너무 헷갈리네. 아무튼 5시 반인 것 같아요. 제 기억상에 5시 반 일어났는데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보통 뭐 7시 반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 이제 어떻게 일어나지 군대에서 적응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막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신기하게 군대는 나팔 소리로 이제 깨워요. 아침 기상을 깨우는데 그게 울리기도 전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아 이게 부신피질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전날 밤에 굳은 의지와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일 몇 시 일어날 거야 하고 잠을 딱 자면은 그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거나 그 시간에 딱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걸 제가 많이 겪었고 또 이제 또 되게 신기한 게 군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상 나팔이 울려서 녹음된 기상 나팔을 틀어서 이제 그 군인들을 깨워요. 아침 기상 시간에 그리고 이제 뭐 굽어 뛰고 스트레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운동하고 하는 건데 저녁을 하잖아요. 저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이제 안 일어나 되잖아요. 그 5시 반 이때 갑자기 내가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진짜 군대 저녁하고 얼마 있는 동안은 그래서 그때 아 깜짝깜짝 놀랐고 진짜 또 요즘은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일부러 이제 제 알람을 그 군대에서 들었던 기상 나팔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제 파블루프의 개처럼 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상 나팔이 울리면은 딱 긴장 상태에 딱 들면서 딱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아마 저녁한 남자분들은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튼 약간 좀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하면서 저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있는데 음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진짜 전날 밤에 그 내가 저는 열 번을 외치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제 채널 영상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했고 그게 이제 거의 엄청나게 가장 인기가 있는 영상인데 제 채널에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영상에서도 전날 밤에 진짜 저는 처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기 습관 들을 때 열 번을 외치고 잤어요. 나는 내일 다섯 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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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 번을 외치고 잠 누워서 외친 거죠. 누워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럼 진짜 4시 50분, 45분 이럴 때 눈이 딱 떠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날 밤에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약간 부심피지 호르몬을 갖고 얘기했지만 전날 밤에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면 그때 생체의 시간이 그때로 맞춰지면서 그때 부심피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일어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진짜 정확히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물론 너무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 이러면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게 안 되는 거고요. 적정하게 나는 이제 생활 패턴을 아침에 인간을 바꾸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전날에 좀 일찍 잠이 드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좀 의지를 좀 가지시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나야지가 중요해요. 몇 시에 일어나니까 정해놓으셔도 돼요. 그냥 막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지 이러면 안 되고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 아침 5시에 일어나겠다. 아침 7시에 일어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으셔야 돼요. 시간은. 그때 맞춰서 생체 시간에 맞춰서 이제 부심피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딱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으신 분은 여기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날 밤에 10번 외치시고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거야. 이런 각오 결심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수명 시간을 줄이는 수면이죠 수면. 큰일날뻔했네. 수명이래. 수면 시간을 줄이는 규칙 수면 시간을 줄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라고 해도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규칙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수면 시간을 줄이는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을 줄이려는 마음에 내일부터 당장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 시간 단축은 일주일에 15분을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1시간 정도만 줄여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서서히 변화된 수면 시간에 몸을 길들여야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수면 시간 수면 시간을 이제 잠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줄이지 말고 내가 원래 8시 일어났으면 10분에서 15분 당겨보고 그게 또 이제 일어나지만 거기서 또 10분, 15분 당겨보고 또 거기 익숙해지면 10분, 15분 당겨서 목표로 하는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책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라는 메시지가 없는 책도 있었고 이 책에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진 않았고 저는 이제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서 제 수면 리듬을 초기화를 시킨다는 느낌으로 아예 밤을 새서 뭔가 그동안 지켜왔던 수면 패턴을 어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걸로 해서 다시 새로운 수면 패턴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10분, 15분씩 당기라고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뭐 저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한 30분씩 당기긴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아침형 인간 아침 일찍 일어나기를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일어난 시간이 5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4시 반으로 당겼고 다시 4시로 당겼다가 4시에서 다시 3시로 당겼거든요. 네 지금 3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당겼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점진적이라 점진적이고 뭐 급작스러움 급작스럽게 당긴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면 패턴을 만들려면은 저는 항상 방을 세서 뭔가 좀 어그러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동안에 지켜왔던 걸 관습적으로 뭔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 걱정이 돼서 아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면 패턴을 버려버리고 다시 내가 새로운 수면 패턴을 만든다는 그런 새로운 마음 이것을 제 몸이나 제 뇌한테 이제 신호를 주고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말은 10분 15분씩 조금씩 조금씩 당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각자 해보시고 각자 해보시고 뭐 본인한테 맞는 걸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개자도 괜찮습니다. 적개자도 괜찮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이 책을 리뷰해봤고요. 뭐 두껍지 않아서 굉장히 뭐 읽기 편한 책이고 또 어떻게 해야 아침 5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5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싶은 뭔가 생각이 있으신 분 마음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한번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뭔가 실질적인 지침서라고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꾸는 자본계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